음악 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지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후 8시에 제가 무료 강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 비도 오고 장도 떨어지는데 강연 오셔가지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가시면서 또 도움이 될 만한 공부도 하시고 가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바로 한번 체크해 볼텐데 일단은 시장은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부도 이야기, 디폴트 사태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FOMC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에 대한 우려감, 두려움들이 좀 나오고 있죠. 생각보다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내용들이 나올까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FOMC를 앞두고 조금 경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요즘인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밀려 내려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상승이 꺾여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 자체가 별로 반가운 자리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올라올 거면 쭉쭉 올라가야 되는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2600포인트와 2800포인트 사이는 사실 올라간 것도 내려간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가벼워야 되고 내려가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내려갔다가 할 수 있는 정말 내지 것 같은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마음대로 자유자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올라가는 게 버겁다는 것 자체가 뭔가 내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윗자리에 뭐가 있나 올라가기가 버겁나 힘이 좀 빠졌나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자리가 과연 또 버거운 자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잠깐 주춤한 건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어찌됐든 지금 밀리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이고 그리고 별로 반가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2600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FMC 등간에 수요일에 큰 일정을 앞두고 미리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올라가려고 그런 거 아닌가? 역발상이야. 이거는 지금 내가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조금 그 우려감들이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폴트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고의적으로 디폴트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려감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을 때 증시가 잘 버틸 수도 있는 거고 그 우려 때문에 그리고 그 현실 때문에 밑으로 충격이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생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수요일까지 한 번 지켜보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수요일 지나고 나면은 목요일이 또 아무래도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기 때문에요. 지금은 좀 경거망동하시는 것보단 여전히 방어적으로 자세를 잡고 조금 수비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정치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조금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트 세미콘, LNK바이오, GTG웰리스, 줌인터넷까지 작전주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들과 그리고 약간은 정책 관련주 엮이는 기업들이 좀 보여지고요. 14개 이상 종목이 이제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데 딜리부트에서 제로투세븐까지 역시나 정책 관련주 그리고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반가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다 보니까 정책도 방향성이 좀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바뀌는 것 때문에 주가가 좀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FNF, 심풍제약 등등이 있는데요. 뭐 심풍제약은 사실 기술적으로 빠지고 있는 자리고 빠질 수밖에 없는 자리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룽투코리아, 제넥심, 멜파스 이런 기업들도 지금은 쭉쭉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단기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시 좀 회사가 탄탄하지 못한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재무제표도 좀 확인을 하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 AT세미콘인데요. 이 AT세미콘은 지금 사면상제 나가고 있죠. AT세미콘, 작전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약간 시가총액의 약 3배에 해당되는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한다라고 합니다.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건데요. 일단 좀 많이 돈이 들어온다면야 좋을 수는 있죠. 그래서 인플루언서 랩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 조금 투자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102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 2100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통해가지고 돈을 조달할 것이다. 그래서 1000억 규모의 CB와 BW를 발행했다라고 해요. CB, BW는 결국은 돈을 빌린다라는 건데 어쨌든 돈을 어디서든 빌렸든 투자를 받았든 어쨌든 돈이 생겼다라는 거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건요. 이 돈 진짜로 받을 수는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죠. 아직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정말로 받을 수는 있는 건가 이렇게 회사가 별로 좋지 않은데 회사가 많이 힘들어져 있는데 이런 기업을 그렇게까지 돈 들여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작전 냄새가 나거나 약간 이렇게 이상하게 이상 급등 나오고 있는 잡주들이 어떤 형태냐면요. 돈을 빌려서 내가 대규모 자궁 조달을 할게요. 라고 해놓고 주가를 뛰어올려놓고 나중에 대보니까 아 돈이 안 들어옵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또 흐지부지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만 과하게 올라갔다가 뒤에 폭락이 나오면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작전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거는 사실 주가 조작 혐의로도 한 번은 엮일지도 모르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돈이 이렇게 주가가 날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의심해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 조금 찝찝하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어쨌든 물려있는 분들께는 올라오는 게 나쁜 건 아닐 거예요. 뭔가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기 때문에 상한가, 연상한가가 풀리는 시점에서 저는 매도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조금 과한 욕심부리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굳이 신규로 들어가실 필요까지 있나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위험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AT 세미코어는 지금은 그냥 하나의 공부로만 경험으로만 바라만 보시는 게 어떨까 눈으로 공부하자 뭐 그런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일단 LNK 바이오가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척추 임플란트 미국에서 승인되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 뭐 LNK 바이오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뭐 수익이 많이 나는 기업인가요? 라고 했을 때는 돈을 많이 못 벌고 있어요. 뭐 승인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서 많이 팔아내야 되겠지만 승인받았다고 해서 판매까지 직결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는 발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결국 이것도 단순 테마성으로 급등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급등 나오고 한번 빠졌던 터라 지금도 다시 많이 올라가긴 좀 힘들 겁니다. 버거울 것 같고요. 이거는 15,000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GTG 웰리스입니다. GTG 웰리스는 일단 종목명 앞에 뭔가 노란 딱지가 붙어있죠. 관리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일단 안 좋아요. 그냥 관리 딱지 붙었다 하면은 회사가 적자가 심하던지 부채가 많던지 또는 회사 재무 구조가 안 좋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기업이 지금 이제 와가지고 상한가 이렇게 조금 찔 올라왔다고 우리가 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투자 가치는 별로 없다.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도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적은 돈이라면 없는 돈 치고 그냥 가져가보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굉장히 좀 기피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줌 인터넷이 급등 나오고 있는데요. 뭐 줌 인터넷 최근에 저도 이거는 조금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매수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기업인데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줌 인터넷은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우리 화상회의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쪽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이 움직이게 된 이유가 안철수 관련 테마로 엮여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떻게 안철수랑 엮였을까? 일단 안철수 전 대표라고 해야 될까요?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IT 정책을 강조해왔던 터라 IT 관련 기업들이 조금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인터넷 관련주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수혜를 받아서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지금 오늘 본 4가지 종목들 그러니까 AT 세미콘, LNK, 바이오, GTG, 웰리스 이걸 떼놓고 줌 인터넷만 본다면은 제일 괜찮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조금 시세를 낼 수도 있고 조금 뭔가 종목이 뭔가 테마가 엮일 수 있구나라는 걸 체크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대통령과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대통령 당선인인 윤석열 당선인과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공략을 조금 챙겨보시는 것이 다음 먹거리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단기적인 수익은 좀 노릴 수 있는데요. 단기적인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좀 빠르다? 그리고 뭔가 변화가 좀 심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뭔가 결과가 빠르다라는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휘둘려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뭔가 나는 좀 이렇게 빠르게 되면은 좀 잘 못해요. 뭔가 좀 이렇게 손이 막 꼬이기도 하고 맨날 주식만 보고 살게 되고 뭔가 조금 내 에너지가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라고 느낀다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이런 종목보다는 탄탄한 기업을 잡아놓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조금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다. 일단 지금은 굳이 매수보다는 내 종목이 그런 종목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꼭 판단하셔가지고 보유 여부를 설정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